저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앵커로 안나오는데 들어가요 근데 대가리 털 아니야 이거? 털이 빠졌다 체스 어? 이제 들어가요 조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십쇼 저 사랑해 두 분 많이 벌어 네 고생하셨어요 꼭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머리가 반짝반짝해 일단 평행석 내림바라기 내림바라기는 제 노래에요 보고 한번 하면서 갈게요 차려 병리해 우리 시청자님께 지금 응원 잘하고 있는거에요 양태씨 어서오세요 매일 풀려라 매일 풀려라 그리스도 벽에 지대 주가 종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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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왔다 내 마음을 세게 안 살았다 사랑을 내게 봐 보고 싶은 내게 봐 내 사랑을 지켜요 내 곁에 있다누세요 이 기운의 원망도 불안의 대로 보고 싶은 사랑 아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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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っていう 아일이 하 capable 아침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thank you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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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사랑하고 있는데 섬성하고 웃고 싶은데 너무 밝다 선제옥따로 아름다운 유리되고 있어 눈이 있어 마치와 같이 올라가 날아가서 올라가 나와 눌러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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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울어 눈이 있어 우린 머리 나가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런 너 곁에선 웃음 Febru이 내리게 아이고 아, 죽겠네 저기, 저기 다음 주에 15월날 다음주에 15월날 많이 온다고 그랬다고 해요 우리 회원들요 토요일날요 왜, 그때 쉬라고 해요 우리 근데 쉬어야지. 쉬어야지. 올 때만 땡거지러우고 안 올 때는 뒷구석에 닦으면 무슨 노조위원들도 아니고. 회장님 맞지요? 다음 주에 그냥 쉬어버려요. 눈 닦고 우리 놀러가자. 그러면 우리 오시려고 했던 분들 머리에 짐 좀 날꺼에요. 린들레님은 요번째 잘 오신거에요. 신나게 난다 한번 할게요. 열심히 하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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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creators. 그뿐이隠 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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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합시다. 이번에는 볼티라고 한가요? 볼티로 좀 당겨가지고 1절은 당부 났다 친다고. 당부님 힘쎄요? 아니 국도 한번 쳐볼라고. 일단 이거 치고 강의치고 2절 만지지 마세요. 공식이 웅간히 나를 자꾸 만져. 그래. 1절은 불티로 치고 2절은 우리 식구들 다 강의치게 해요. 아쉽죠? 내일은 내가 깜찍하게 교복 입고 나갈라고요. 교복 입고 난 내일 학교 가려고요. 아까 우리 때 이제 엄뚜란이 너무 크게 운전가 아니에요. 아까 이제 첫번에 하고 옷 갈아입으려고 차리들하고 방봉하면서 나 무슨 색으로 입을까요? 노란색이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노란색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한번 다 하고 2절에는 가미 치고 몇 수목이세요? 혹시 두 분이 사귀세요? 아니요 아니요 자꾸 두 분이 이렇게 아까는 아까는 우리 1분대 첫 공연때 우리 경하언니랑 여기서 경하언니 장도 치고 우리 미 오빠 붙이고 했는데 둘이 눈빛을 이상하게 주고받고 하더라구요 어 아까 영상 잘 찍었어 둘이 오빠랑 붙이고 경하언니 여기서 장도 치고 어 본사람 없나? 둘이 부모하고 둘이 영원하고? 아니 둘이 치는데 눈빛을 이상하게 막 눈웃음치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조만간 뭔 사단이 나겠구나 했지 아무래도요 버드리언니한테 우리 신고하면 뺏기게 생겼어요 아 그니까 버드리언니한테 신고하면 뺏기게 생겼어요 뺏기는지 데리고 오는지 데리고 오는지 데리고 와도 저 오빠는 골치 아파요 일당이 도유롭게 쎄요 그래갖고 하는데 왜에 내가 오빠한테 너를 누가 그러면 진작 국기를 주지 몇때면 집에 가는데 오늘 저녁도 있잖아 오늘 저녁도 있잖아 오늘 저녁은 예약이 되어가있지 아 예약 됐어요 주말인데 주말인데 우리 우리 오빠는 예약자를 받기 때문에 팬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니요 가격을 내렸거든요 가격을 내렸어요 아 요즘엔 얼마 받아요 15,000원 15,000원 그래서 잘 팔리는 엄마 자 이번에 우리 불티 한 번 더 가봅시다 재미있어요 음악 우리 딸내미하고 지금 명랑 통화 좀 음악 틀어주고 네 가요 음악 틀어주고 준비됐어요 우리 딸이 지금 짜증나있어 어저께 통화했을때 하루 이틀 두 번만 자면 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전화와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이제 이틀이 먼저 갔다고 생각하는거야 엄마 안돼 오늘 깎아만 먹으면 아 아니 오늘 한 번 더 자야되는데 그랬더니 날이 났어 날이 났어 막 꼬라지 부리고 아까 아유 자식이 뭔지 내가 여기다 유치원을 하나 다시 체를 놓고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되려고 하하하하 최근냈습니다 음악 휴 갑시다 음악 저는 아아 내 앞서 우는 날씨였습니다. 내 앞서 우는 날씨가 오늘의 기억이 나지니 난 또 사랑을 시장해 온 밤을 졸아 가며 내 앞서 우는 날씨가 나는 내 앞서 우는 날씨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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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